이제 녹화 끝나고 나오는지 재밌겠다고 생각했었는데 진짜 꿀잼인데 왜 안 나가지 했는데 그냥 좀 나아갔으면 좋겠어 이번에 다음 게임 다음 게임 뭐 있는데 형 형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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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럴까요. الض談. 마피아 어 마피아. 마피아 진짜 재밌는데 너희들은 다 알고 있죠 아니야 마피아 먼저 뽑겠습니다. 마피아 먼저 뽑겠습니다. 마피아 두 명 먼저 뽑을게요. 마피아 뽑고 있는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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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피아 다 뽑았고요. 의사 뽑겠습니다. 배진영 어필하지 말고 경찰 뽑을게요. 오키 아침입니다. 마피아 배진영이야. 아냐, 배진영 아니야. 공연하지 마. 어필하다가 짤당했어. 빠르게 빠르게 소개해. 빠르게 빠르게 저는 22세 싱글남입니다 저는 22세 싱글녀입니다 저는 방금 다니엘이 자기소개할 때 눈 흔들리는 거 봤어요 다니엘이 자기소개할 때 눈 흔들리는 거 봤어요 저는 22세 싱글남이입니다 흔들리는 거 봤어요 전 요정이예요 뭐야 그게 뭐야 그게 저는 후크다 소스케에요 정말 멋있어요 안녕아아 안녕하세요 저는 소스 이제입니다 소스케 나이피 돼요 오늘... 오늘 초대가수 한다리讲 두 Cage 싱글남 토론 다 하셨나요? 네 마피아가 죽일 입니다 누가 먹어 살짝 안들끼리면서 고개를 들고 서로 확인하세요 죽일 사람은 죽일 사람 골라요 잘하겠고요. 경찰 경찰 사람 골라세요. 자 다음 의사 일어나세요. 자 숙이세요. 아침입니다. 자 마피아가 누구를 죽였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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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데 의사가 살렸어요. 의사가 살렸어요. 의사가 살렸어요. 의사가 살렸어요. 의사가 살렸어요. 명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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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박이다. 그리고 경찰이 좋아서 하는 사람은 마피아. 마피아. 너 ㄴㄷ 지금 다시 내 뭐야. 죽여. 죽여. 나 뭐했어. 나 뭐했어? 나 뭐했어? 나 뭐했어? 아무도 말하지 말고 아무도 말하지 말고 아니 잠깐 경찰이라고? 내가 내가 경찰이야 내가 경찰이야 내가 경찰이야 내가 경찰이야 내가 경찰이야 경찰 아니야 내 경찰이야 경찰 아니야 내 경찰이야 마피아 마피아 아니 진짜 아니에요 여기 소스케군은 소스케군은 전혀 집중을 못하고 계시는데 존말로 못쓰는 소스케군 저는 경찰으로 이민이다 저는 경찰으로 이민이다 압니다 얘는 거짓말 얘 버리죠 난 확인했어 이대휘 너 경찰이야? 너 확인했어? 난 확인했어 말하고 있어 진짜로 둘 중에 한 명 거짓말이라는 거야 둘 중에 한 명 거짓말이라는 거야 그치 이민이는 경찰 맞아요? 아니 얘는 안 얘 버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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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얘 버려 아 시민이야 저자라고 그냥 얘 할 줄 몰라 권종됐어 아니 이민아 경찰이야? 이민아 경찰이야? 확실해? 응 확인했어? 응 이용할 수도 있어 둘이 마피아라가지고 둘이 마피아라가지고 얘가 걸리니까 짠 나간 모아주려고 짠 나간 모아주려고 형 그렇게 생각 못했을 거야 얘는 그냥 진짜 솔직한 거 같아 우리 둘이 마피아라서 넌 옷도 오늘 똑같이 입었잖아 몰라 우린 다 똑같이 입었잖아 아니야 아니야 우리 둘이 마피아인가 보다 그러면 아니 너 통틀 안 맞아? 사회장은 그랬잖아 경찰이 확인한 사람이 마피아라고 맞아 누구인지 누구를 확인했네 누구를 확인했네 누구를 확인했네 누구를 확인했네 누구를 확인했네 야 야 오케이 야 마피아야 야 이틀 마피아야 이틀 마피아야 이틀 마피아야 이틀 마피아야 왜 나는 왜 왠지 알아? 형 여기서 정리해줄게 너가 얘 마피아라 확인했다고 했지 근데 근데 형은 의사야 형은 의사야 너는 의사야 마피아가 얘를 죽였는데 얘를 죽였는데 얘를 죽였는데 내가 살렸어 의사가 살렸어요 와 의사가 살렸어요 와 와 와 와 내가 지금 거짓말 거짓말 구매해. 형이 의사라고요? 얘 지금 경찰이고 내가 의사고 너희들이 마피아야. 나 의사인데? 너희들이 마피아야. 나 의사인데? 왜 의사인데? 내가 의사라고. 아니, 누나. 아니, 누나. 형, 저 의사... 저 진짜 의사예요. 내가 의사라고! 야, 야. 형, 연기자로 해, 진짜로. 아, 진짜로. 야, 야. 야, 소프게 잘라. 야, 얘 귀찮을까? 봐봐, 봐봐. 내가 얘 살렸다고. 내가 얘를 왜 살렸냐면, 얘를 죽일 것 같아. 내가 얘를 살렸어. 아까 의사 영웅이라고 했잖아. 너무 뽀뽀한 거야. 연기를 너무 잘해, 진짜. 연기를 너무 잘해. 형은 의사예요. 누가 의사인데? 누가 의사인지부터 밝혀보세요. 봐봐, 봐봐. 얘가 처음에 경찰하고 거짓말 친 거 너희 기억나지? 어, 기억. 저는 경찰으로 이민이다. 안다. 저는 경찰으로 이민이다. 근데 얘를 믿을 필요가 있니? 전, 전 말 못했어요. 전, 전 말 못했어요. 전, 전 말 못했어요. 자, 다음. 의사, 일어나세요. 일어나세요. 의사, 누구 살릴 거예요? 자, 숙이세요. 자, 숙이세요. 아, 이 정도면 돼. 오케이, 이틀 마피아. 이틀 마피아. 아, 진짜 맞네. 자, 그러면 짐목, 3,2,1. 짐목, 3,2,1. 정 마피아가 죽을 거예요. 오. 마피아가 죽었습니다. 마피아 두 명 먼저 뽑을게요. 마피아 두 명 먼저 뽑을게요. 마피아가 죽었습니다. 자 이제 마피아는 고개를 들어서 죽일 사람을 골라주세요. 제이홉 Dame 여유를 노란 מב을 드릴게요. 이 형은 있을 것 같네요. 둘이 마피아라서 얘가 걸리니까 한나감 도와주려고 진짜 그걸 rigima 최대한 넓은 명령을 조사할 사람을 골라주세요. 고를께요. 알겠습니다. 의사? 누구 살릴래요? 알겠습니다. 까지 되었습니다. 마피아가 시민을 좋아. 누구를 죽였어? 근데 경찰이 조사인데 마피아가 죽였어. 근데 강자니엘 형은 죽었어. 강자니엘 형은 죽었어요. 설령은 시민이 죽었습니다. 형 아까 경찰이라며요. 아 근데 마피아가 얘를 죽인거야? 설령은 시민이 마피아가 죽였습니다. 야 경찰 누구야? 손 들어. 여기서 끝났잖아. 이미 확인했잖아. 마피아 죽이면 돼. 경찰 누구야? 나라고. 경찰 누구야? 나라고. 너야? 얘 확인했어? 응. 근데 자꾸 누가 살리는 거냐고. 맞다. 나 유령이지. 너 먼저 기타 잘 찍어야 되겠다. 왜 그랬어요? 왜 못된지 그랬어요? 미안해. 야 나 의사야. 형이 왜 그러니까. 의사라고 했잖아. 나도 의사라고 했잖아. 왜 막 못 믿는 거야 의사라고 했잖아. 정말 힘들어요. 너 뭐야? 경찰? 경찰? 경찰. 너 뭐야? 전 진짜 시민이지. 아 근데 얘는 의심스러워. 얘도 의심스럽긴 해. 오케이. 난 지영이. 난 지영이. 난 지영이. 마피아 지영이. 장면 진복 321. 진복 321. 321. 선량한 시민 배진영 군은 사망하였습니다. 마피아는 고개를 들어 죽일 사람을 선택하세요. 나 한나 죽일아 한나. 아니 아니. 하승나 경제 왔다니까. 아니야. 바로 죽었잖아. 마피아 나 말해가지고. 의사 살릴 사람. 알겠습니다. 아침. 마피아가 시민을 공격했지만 의사가 살렸어요. 와. 봐. 봐. 왜 그런지 알아? 봐. 왜 그런지 알아? 제가 지금 어허 했지. 까보는 거야. 왜냐면. 얘는 지금 여태까지 마피아라고 했는데. 얘가 죽었잖아. 얘 죽었잖아. 왜 자기 경찰인데. 확인을 다 했다 했잖아. 나 근데 확인을 했다 했잖아. 얘 죽여. 나는. 나 송은이 형. 야. 얘네 둘 빼. 얘네 둘 빼. 근데 난. 야. 둘 빼. 하나 둘 셋. 야. 자. 성훈이 형 최호의 반론. 야. 아니야. 맞아. 계속 말이 더 많아. 혼자. 혼자 말이 더 많아. 맞을래 너? 맞을래 너? 맞을래 너? 아니. 다 봐. 형이 의사인데 형을 살렸다니까. 내 말아. 형. 내가 아까 진영 살 때가. 형 제가 의사라고 생각했다. 형 제가 의사라고 생각했다. 형 제가 의사라고 생각했다. 맞아. 맞아. 마피아. 죽인다 살린다. 3, 2, 1. 3, 2, 1. 선량한 시민 하성고는. 투표에 사망되었어요. 마피아는 고개를 들어서. 죽일 사람은. 죽일 사람은. 죽일 사람은. 죽이세요. 죽이세요. 죽였어요. 오케이. 자. 다음. 오케이. 마지막이야. 마지막 판이야. 죽여. 죽여. 아니. 정환이야. 정환이야. 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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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줄게요. 오케이. 자. 제이야. 그러면 최후의 반론. 오케이. 시민 승. 시민 승. rå. 알파티 칭. 에게.